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계속해서 두번째 시간 이어나갈텐데요 자 크루도일로 실전매매하면서 분복매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에 요즘에 리딩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야간선물 거래를 좀 못했어요 7일밖에 거래를 못했습니다 자 7승무패입니다 혹자는 야 벙금어 올린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자 연승행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잠깐 해외선물 체크하자면 아직도 약간 마이너스건입니다 자 크루도일을 매매할텐데요 자 여기가 1봉이구요 30분봉 5분봉 1분봉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강하게 반등세에 나오고 있구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동지역에 상당히 지금 전운이 감돌 정도로 미국과 이란 상당히 대치하고 있고 미국이 지도층이 금융활동 잘 못하게 폭격을 하려다가 그것은 취소하고 금융제재를 좀 가하고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1봉이 강한 상승 이후에 저항권에 좀 봉착했는데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봉에서는 보면 강한 반등 이후에 3일정도 횡보하고 있다 56.76과 58.17 대략 1.5포인트 이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몇 포인트입니까? 51.30에서 57.39니까 6포인트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하기에는 지금 당장 좀 부담되니까 주춤주춤하곤 했습니다만 밑으로 빠지기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죠? 중동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하니까 유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하방으로 때리면 아... 오링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오링 많이 됐을 겁니다 개념 없이 물타기하고 그냥 존버하는 애들은 오링 많이 됐을 거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추가 상승하게 된다면 59달러까지도 열려 있다 59달러 당장 잘 안보이죠? 당연합니다 워낙 여기 오래전 상황이니까 분봉에서 잘 안보일 겁니다 1봉에서 그렇게 체크해놓는 겁니다 59달러가 저항권 역할을 하겠네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일단 횡보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으나 우상량 유지중입니다 그러면 눌려주면 상승쪽으로 배팅할 겁니다 1분봉도 그렇고 다 돌려냈어요 이렇게 보고 상승쪽으로 배팅하는 것이 정석이다 정석이다 생각합니다 거꾸로 자꾸 접근하면 안 돼요 아 일단 매수 안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조용한 업무 틀어놓고 매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여기 밀린다 하더라도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 추가 매수해서 적당히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밀리면 단기 목표치는 58달러 정도 다 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밀린다 하더라도 지지권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일러요 지금 19시 20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빠른 시간입니다 10시쯤 넘어야 타다닥거려요 경계도 써져서 들어옵니다 그때 되면 그전까지는 몸풀기로 적당하게 한번 해보죠 7시쯤 넘어질 거예요 5시 쭤라스타러 1시 쭤라스타러 5시 쭤라스타러 5시 쭤라스타러 5시 쭤라스타러 5시 쭤라스타러 한 두개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갔어 지금 물론 뭐 여기 내려오면 비중 아직 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비중이 너무 커지거든요 살살 해야 되는데 아 방송 진짜 저조하네요 시청률 놔요 놔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별로 할 거 없으니까 레이아님하고 이야기나 좀 해야지. 유독 갔다 왔거든요. 그 레이아님은 탁구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그 기분 좋은 뻐근함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팔 힘이 되게 없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 하도 도복 잡고 막 잡 땡기고 하다보니까 손목에 악이 힘이 조금 악력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조금 붙는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옛날에 유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저한테 관심이 없으시군. 매일 가야 되는데 일주일 한 3번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 더워가지고요. 특히 주식 하려면요.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수성. 그죠? 겁내지 않고요. 겁내지 않고 타이밍 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가서 과감 지르고 합니다. 야 하고 막 그죠? 준비운동 할 때도 과감 되게 치면서 합니다. 하나 둘 셋. 야. 야. 요새 거딩 잘 없고요. 초딩하고 많이 합니다. 초딩하고. 초딩하고. 고딩한텐 잽도 안 돼요. 그냥 날라갑니다. 하하하. 아. 빌리빌리하네.... 아유... 음.... 여기 57.76 정도 오면 단기박스권 정도 이룰거거든요. 여기서 적당히 매수해서 반등 나오면 적당히 끊고 밑으로 쳐지면 손절해야죠 뭐 초딩들이 겁을 내 가지고 저를요 뭐 조금 흔들면 자빠집니다 저거 알아서 기술 걸기도 좀 쫄아가지고 저 잘 못하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애들이 워낙 뭐 체격 차이라든지 체격은 비슷한데 힘 차이가 아무래도 좀 나니까 제가 거의 87키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쫄아가지고 그냥 좌우로 하면 흔들고 그냥 지가 알아서 넘어집니다 재미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딱 맞아요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제가 다쳐요 저번에 갈비뼈도 욱신욱신 거리고요 그냥 날라갑니다 저쪽으로 그냥 공중으로 자 일단 치집고 났거든요 치집고 났어요 일단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패턴 많이 봤죠 이제 띄우고 눌려주면 다시 가고 저는 아까 여기서 추가로 갈 것 같아서 한번 빠르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기가 원래 최적이에요 최적 단기적으로 여기서 왔다갔다 하다가 쳐져도 많이 쳐집니다 왜냐면 여기를 돌파해냈거든 강하게 그죠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음봉 크잖아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대번 들어 올렸잖아요 여기 한번 치지 않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올라갈라 하다가 희말이 없어서 비리비리 하다가 깨지도 깨지지 그죠 요란 패턴만 잘 익혀놔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안 다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어다니면 방송 못하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 지가 두 번째입니다 제 흑역사 아마 방송 봤으니까 아실텐데 제가 옛날에 속전편속에 개 망해 가지고 분식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발 다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와 근데 20일선에 지지 받을지 60일선에 지지 받을지 모르겠다 기부는 20일에 받아야 되죠 만약에 우상량 하고 있다면 그런데 한 번 더 버팅기 줄 수 있는 건 60일까지 버팅기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5분봉이라 치면 가장 좋기로는 여기 안 깨져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 깨져도 여기를 지지합니다 60일권 한 번 그리고 올라가다가 20일에 저항받고 살짝받고 이중바닥식으로 이렇게 저점 올려가면 돌파 가능한데 여기서 대박 휘청이청거리면 밑에 쳐지는 거죠 가장 좋기로는 20일이 지지 받아야 돼요 그러나 60일까지는 한 번 지지를 노려볼 수 있는데 60일 20일 120일 다 있잖아 밑에 뭐 제가 표현한 거 뭐 비빌 언덕이 여기 있어요 지지권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노려보는 겁니다 미리 들어갈 때 여기에서 추가 매수하겠다 라고 전략도 미리 세웠고요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깨지면 30픽 손절할 겁니다 5,7 정도니까 여기 인근으로 확 무너지면 그냥 손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레이아님 팁 하나 드릴게 에드님 혹시 계십니까? 우리 팀 K는 누구누 계십니까? 뭐가 팁인가 하면요 너무 안 깨지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백전 백승하겠다 하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부담되는 겁니다 아휴 그래 안 되면 손절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조금 가져야 매매가 더 원활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내가 악순환을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막 지금 이자 갚기 급급하고 얼마 안 벌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 예전에 한 달에 한 5,600 이상 벌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자하고 막 이렇게 내려면 그러면 그런 여유가 안 돼요 깨지면 깨지지 이런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그죠? 여유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악순환 악순환 하는 겁니다 안 깨지려고 용 쓰고 그죠? 아닌데 들어가고 끊어야 되는데 안 깨지면 안 된다 싶어서 손절 못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그죠? 레이아님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담감 전혀 없으니까 비교적 매매 잘 되는 겁니다 실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거 실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운 것만 실천해도 된다니까요 레이아님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거의 한 5개월 돼 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배우고 같이 공부했고 같이 매매했던 것만 그것만 실천하면 돼요 실천 그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지금 정도면 지금 정도면 초보는 절대 아닙니다 그죠? 레이아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법 사고팔고 그리고 매스매드 포인트 어느 정도 잡아가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합시다 뭐 지금 말한 거 틀린 거 있습니까? 여기 지지권이라 했잖아요 여지없이 지지되네 그죠? 여기서 주가한다 했잖아요 주가 했어요 시나리오 작성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먹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네 보급은 되는 겁니다 적당히 지지해서 사고 저항해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네요 나오고 손절은 과감하게 시장판단 수급이 우선 그거만 할 줄 알아도 돼요 올라가는데 밀리는데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노! 챙겨먹을 겁니다 구사 딱 가면 근데 이걸 보면 이제 58정도 보이니까 좀 더 58정도 노려볼 겁니다 여기 정도 뭐 대략 크기나 크기나 비슷하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예전에 매매하다 한 두번 졸았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때 손절 타이밍 놓쳐가지고 박살난 거 빼고는 제정신 가지고 있을 때 부웅 올라가거나 부웅 내려가는데 손절 안 한 적 없습니다 손절이 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저라고 뭐 약점 없겠습니까 그죠? 비중 많이 싣는 거 이거 약간 약점이고요 제가 약점이라긴 좀 뭐한데 그죠? 지금 6개 들어갔잖아요 그죠? 10개 이상씩 들어가면 좀 부담되는 거거든 사실 10틱이면 한 틱에 11만원씩 움직이는 겁니다 정신 못 차려요 조금만 움직이면 100만원 200만원 막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냥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 기법은 저는 이제 하도 오래됐으니까 아 저는 검증을 해보고 통계를 내봤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정도의 어 잘났다 이게 아니라 알려줄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 제가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남한테 알려줍니까 그죠? 저는 제 기법은 정립이 됐어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확률이 높으니까 뭐 또 살아남아 있겠죠 그거 실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실천 레이아 님도 슬슬 슬슬 이제 어 기법이 어느정도 자신만의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죠? 저한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비슷한 포인트가 나오겠죠 저도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 선생님 기법이 저한테 거의 다 녹아있는 거거든요 그거 최 최가 아니죠 채득시키는 상황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완전 익을 때까지 그게 제법 시간 걸립니다 제법 시간 걸려요 알고서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게 자동으로 손 나가다 싶이 되는 저는 거의 손이 잘 나가요 이제 그죠? 일단 50만원 아닙니까 가볍게 50만원 먹고 그냥 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오래 한다고 좋습니까 그죠? 이 시장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을 작게 하는게 좋습니다 여기 가면 한 60만원 벌고 끝나는 겁니다 시작이 이제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기 가서 끝낼지 아니면 조금 더 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이제 근데 알고도 그게 수많은 실전 경우인가 그죠? 트레이딩이 필요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부조차도 안하고 수익을 내고자 한다는건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꼭 제 방송 안 본다고 공부 안한다 할 순 없겠습니다만 반갑습니다 철옥님은 아침에도 뵀던 분이던가 그죠? 최근에 좀 뵀던 분 같은데 그죠? 종목 궁금한거 있으면 올리셔도 돼요 조금 시간 되면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돈 벌어야 돼요 조금 보다가요 하하 흠흠 자 이평선 밑에 다 있잖아요 그죠? 이평선하고 간격 이격이 큽니까? 아니에요 이격이 좁죠? 그죠? 상승처입에 못 따라갔어요 못 받기 때문에 눌려줄 때 그죠? 매수 가능하고 그럼 여기 상단까지 박스콘 상단까지는 가능한겁니다 상단과는 적당히 상황을 봐서 강하게 가면 홀딩 삐리끼리하면 청산 쭉쭉쭉 조금씩 그렇게 하는지 아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벌써 딱 왔거든요 좀 삐리끼리 하죠?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면 부담감이 좀 적어요 근데 저도 이제 급해지고 손실이 이제 좀 생기면 막 때립니다 이제 다섯개씩 막 때리거든요 그게 별로 안좋을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게 그렇게 큰 계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스물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몸에 어느정도 입어서 그렇지 책을 태우고 가자 책을 태우고 가자 일단 여기 저항권 그죠? 그쵸? 뭐 하여튼 제가 궁금한지 안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만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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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체결 좀 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쏙 밀려버리네 이렇기 때문에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어거적거리 시간이 없어요 아 좀 아깝네 레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일단 취직거니까 또 사는겁니다 매수 매도 안때려요 매도 언제 여기 밑에 꼬꾸라지고 이 밑을 꼬꾸라지고 다시 튕겨 올라오고 할때 매도 들어갑니다 여기 탄탄한 취직관 여기 탄탄한 취직관 얼음 가지러 가야돼 가지러 못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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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으 으 자 일단 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썼어요 한번 딱 쥐올라 하면 1탕 바로 하는건데 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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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레드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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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다 먹을 필요 없어요. 안 깨지는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처지면 어떻게 하냐? 땡큐지. 위에서 팔아먹었는데 처지면 다시 삽니다. 밑에 처지면 다시 사요. 한 개는 들고 가야지. 야.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잘 못 사들어 가요. 왜? 에이 아까 6살로 했는데 이러면서 그죠? 단가 더 높게 잘 못 사들어가거든요. 간다 싶으면 오히려 불타기 해줘야 돼요. 불타기. 밑으로 처지면 여기 지지권 까지는 추가 매수하다가 더 처지면 손절이죠. 그렇게 마음을 가볍게 먹고 있어요. 가볍게.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비교적 야. 오전에 추가하라 하더니 오후에 매도하라 그러죠? 그거. 그렇게 해야돼. 이렇게 됐잖아. 오전에 올라가다가 오후에 이렇게 훅 빠졌잖아요. 에이. 오전에 사가지고 얼마 먹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냥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죠? 심하게는 사자마자 바로 처지면 바로 던질 줄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매매를 빠르게 그렇게 많이 안 해보셔가지고 아. 그게 그렇게 맞는 건가 싶고 적응을 잘 못해서 그렇지 아니다 싶으면 끊어 나가면 돼요. 근데 올라가거나 하죠 다시. 그거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얼마나 잘 유지 오랫동안 잘 유지하느냐 그게 중요해. 아. 요거 좀 체결되고 올라가지. 아. 짜증 나네. 아. 물량을 못 실었어요. 아까 실어야 되는데. 한 개 가지고 사는 게. 아. 아유. 아까 여기 근처에서 팔아먹었잖아요. 여기 다시 사놓고 다시 올라가면 완전 퍼펙트 아닙니까. 그죠? 아. 요거 체결이 안되가지고. 아유. 그죠? 그 전에 이쪽 체결되라 체결되고 왔다갔다 하다 위로 뚫어라 그러면 강하게 가는 건데 제가 레아님을 아직까지 아무도 뵙지는 못했는데 그냥 느껴지는 느낌은 성격이 좀 그런게 있는 거 같아요 결단력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알ption 그럼 지금 염 염 .. . . . . .. . 좀 뚫을 것 같아요. 느낌에. 30분 봉에서 다 밑에 다 깔아놨거든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홍일님 반갑습니다. 오늘 반등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오늘 반등권에서 반등했거든요. 20만4천원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방송 많이 들었으니까. 20만4천원에서 반등했습니다. 홍일님 20만4천원 이야기 많이 들었죠? 20만4천원 딱 올라갑니다. 일단 여기 취직권이거든요. 저는 오늘 안했어요. 왜냐하면 시장 안좋았기 때문에 바쁩니다. 돈 벌어야 돼요. 조금만 있다가요. 오늘 살만하긴 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너무 안좋아서 강하게 이야기는 안했어요. 오히려 한 번 더 쳐지면 한 번 더 쳐지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판 들어올리대요. 못 먹은거는 손해본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장난처럼 들리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시겠지만 못 먹은거는 못 먹은거는 잃은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기분에는 내가 놓쳐버리면 잃은거 같아요. 기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거 잘 차지하면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더 기다려야 돼요. 개별종목으로는 지지권까지 왔으나 시장이 개판인데 그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시장 출렁하면 지지권에서 오늘 지지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안했다. 그러나 뭐 되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보여집니다. 자 뚫어라. 구사 뚫으면 위로 갑니다. 그러면 일당 오늘 하겠네요. 그죠? 일당 다 돼갑니다. 오늘 들어가면 별로 잘한거 아니에요. 시장이 너무 개판인데 오늘 뭐 이번 주까지는 조금 그래요. G20 때문에 메이저들이 눈치보고 있어요. 관망하고 있습니다. 같이 관망해야죠. 종목 다 줄였어요. 두 종목 빼고 다 팔았습니다. 아 밀리지 마라. 레드 주문이 정장 주문이 접수 레드 주문이 접수 접수됐습니다. 쉬운 차는 끊어야돼요. 음 취소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이격이 아직 별로 없거든요. 한번 떠야돼요.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요것만 딱 돌파하면 여기 장이라서 그렇지. 요것만 딱 돌파하면 위로 갑니다. 5.8 까지는 저거로 가요. 고위에 1.0 까지 정도 좀 시원찮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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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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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러면 레드 레드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레드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레드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레드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레드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레드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멘 자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쌉니다 팔아 먹으면 또 산다고요 내려오면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런데 낮에 주식할 때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내려오면 땡큐입니다 위에서 팔아먹었잖아 또 땡큐에요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 매수만 합니다 어디 무너지기 전까지? 적어도 여기 휘청이 참 없어 여기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 매수만 볼거에요 그러면 좀 올라가면 팔아먹고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올라가면 팔아먹고 팔아먹고 한개는 어느정도 들고 가고 왜? 뭐 강하게 치우고 할수도 있으니까 그죠? 매수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 휴가 때 위에 걸 못봤네 한패요 190네 진짜 매수주문이 매수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주문이 체결됐습니다 anha수주문이 접수됐습니다 5배속주문이 접수됐습니다 5배속주문이 접수 5배속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지금 쫓아가서 단가가 좀 높아졌는데 아멘 하아 이제 파다닥클이 이제 엿이 다 되가니까 좀 파다닥클이죠 올라갈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일단 자 홍님 왜 이렇게 많이 열어 놨겠습니까 여기 보면 58.10위에 어디가 저항인지 물론 표 해놨긴 해놨지만 잘 안보이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58.17 그래서 시간 타이밍 다른 봉으로 이렇게 해 놓은거에요 더욱 긴거는 어디정도 저항이겠느냐 여기 58.82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에요 기준은 5분 1분은 그러면 왜 놨는데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더 볼라고 주시갈때는 1분 보면 필요없어요 5분하고 30분하고 1봉 보면 되는데 저는 30분도 패스했습니다 그냥 5분으로 보고 하면 되요 1봉하고 도착해요 1봉은 2봉은 7봉은 2봉은 지나가는 이야기 하나만 할까요 레이아님 지금 우리 채팅방 인원 유료방 말고 하나 한명이 안보이잖아요 제가 왜 폐쇄하겠다는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폐쇄하겠다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한명이 안들어와요 한명이 제가 하고싶은 맛이 나겠습니까 들어와서 그냥 조용히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고 있는 사람 6명 아닙니까 모니터 하는거 빼면 5명 밖에 안될거 같은데 한명이 없어요 한명이 그니까 제가 힘 빠지는거에요 안할겁니다 응 제가 유료방보다 무료방에서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공부좀 하자는데 안하고 그러니까 그죠 이제 좀 식상한가 맨날 같은 이야기한다 싶으니까 그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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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하고 있는건지를 잘 모르는 모양이죠 그죠 더 어려운거 막 이야기해볼까 알아들으려면 막 머리 골 뽀개지는거 그런거 한번 해볼까요 못해서 안하는거 아닌데 그죠 어휴 가자 뭐 확 밀리냐 하하하하 진짜 미치겠네 하하하 매수주문 매수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의 많이 들었어요 정말 하하하하하 이영철님 반갑습니다 입과 폭등 잘해야되는데 잘해야되는데 조금 쉬웠잖아요 별로 마음에 안듭니다 지금 제가 하는게 하하하 근데 아직까지 요기요기 지지권이거든요 아휴 음악 꺼자 여기 57.76 무너지기 전에는 크게 우려할거 없어요 아직까지 여기요 여기 푹 깨고 내려간다구요 그러다가도 반등도 나오구요 그래서 못 올라가고 밀려 내려와야 이평선이 꺾이거든요 그 전에는 이렇게 반등 나옵니다 이 박스권 이룰거에요 추가 매수하고 잘 빠져놓은데요 자 인연이 그런거 같아요 어 추세가 살아있는거죠 예 추세가 무너질 때 한꺼번에 안 무너져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커브를 틀고 그렇게 커브를 틀려면 이게 자꾸 비실비실 튕겨내려오다가 푹 깨고 반등으로 오다가 이거 다시 돌파 못하면 이게 이제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꺾이려고 말랑하고 있죠 1분봉이라서 그런데 5분봉 아직까지 탄탄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승 추세 맞아요 이게 꼬꼬라시기 시작하면 이제 딴걸 생각해봐야 되는데 정석적인 매매를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은 지금부터 자꾸 하방을 본단 말이죠 그게서 많이 당해요 근데 지금 조금 위험하긴 위험하네 오우 예이야 허허허허 창대 한번 보입니까 오우 가자 이게 일종의 페이크거든 이거 밑으로 쳐지는 척에 놓고 이정도 페이크는 나와요 여기서 와 이거 뚫으면 이제 위로 가는 거거든 좀 쫄았어요 제가 지금 그죠 근데 이거 안 쫄고 그냥 계속 가야 되거든 왜 은봉이 밀렸으면 밑으로 쳐져야 되는데 대번 말아올리는 양봉 그럼 더 위로 더 가는 거거든 가자 잠깐 야야야 마우스 야 마우스 자꾸 6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죠 100만원 합니다 지금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욕심 따위 안부립니다 그냥 챙겨나가요 오예야 가자 간다 비리비리 하죠 비리비리 하죠 꺼내야 돼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두개 더 갖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한다 여기서 쳐질거 눈에 보인다고 매도 막 때린다고요 어설프게 죽는 겁니다 그냥 바로 여기서 죽는 애들이 여기 손줄로 나가 가는 겁니다 예요 호호 잘 간다 장대양봉에 거래량 서면 뭐 던져야 되겠습니까 들어갑니다 장대양봉에 거래량 섰다구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돌파형입니다 들어갑니다 근데 밀리네 던져 그러면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입구리 막 달죠 이런 거 용서 안해요 그냥 던집니다 하나 남았으니까 요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밑으로 쳐지면 뭐 어떻게 한다 또 매수 또 매수 매도 안해 여섯개 중에 다섯개 잘 챙겨내고 하나는 조금 더 보고 와 잠깐만 미쳤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하 일당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수도 없이 봤는데 그러니까 위에 붕 뜨면 삼성 뭡니까 삼성 중공업이었습니까 술 처지니까 던져 던져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수도 없이 봤다구요 야 미쳤어요 이거 우와 안 땡졌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와 진짜 그죠 야 스펙타클하다 이거 우와 우와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끌어 땡기면 대박 깨지 말 수 없어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성공 이거 스켈핑이에요 5만원 먹기 그죠 아까 120이었는데 124만 3천 됐죠 5만원 먹기입니다 이 땡길 것 같애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오 깨지 말 수 없어 6개로 먹고 1개로 깨지고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야 너무 세게 깨진다 근데 와 미쳤네 왜 이랍니까 이거 하하하 그렇죠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매도도 하는거 매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쳤어요 지금 잠깐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거 그런데 죽을 것 같으면 팍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잽싸게 끌어 땡기죠 일단 꼴지눈 말자 꼴지눈 말자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잘못하면 까불면 큰일 나요 먹은거 타투합니다 와 한개 뜯어가고 싶은데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그러나 야야야야 하나 하나 다 읽기 싫어 읽기 싫어 읽기 싫어 네 개고 됐습니다 안할랍니다 이제 안할랍니다 괜히 까불었다 큰일 나요 어우 그죠 132만4천원만 딱 볼게요 뭐 많이 하면 좋습니까 54분 따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54분 했어요 54분 54분에 시급 130만원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쫄깃해 이런데서 버텨내는데 이런데서 버텨내는데 그죠 이런데서 버텨내는데 주식에서 까진 이유가 잘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몇 번 까졌습니다 크게 그죠 아 그때 잘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러면서 리딩도 발전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는 제 페이스로 끌고 왔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페이스 말고 제 페이스로 끌고 왔어요 여러분들 페이스 맞춰주려 하다 보니까 안되겠더라구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금 이제 뭐 일당도 132만원 했겠다 천천히 이야기하면 되죠 그죠 안 죽는거 알고 있잖아 안죽는거 안죽는거 그죠 잽싹이 들어가가지고 12만원 더 먹었어 아까보다 하하 그렇게 했죠 뭐 그죠 이런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흐름에 특화되어 있다고요 조금 할게요 그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너무 빠른거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아니면 금방 살아있다 금방 팔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타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 초반에 그러다 보면 이 주식이라는게 흐름이 있는데 매도 때려야 될 때 매도를 딱 못하면 그 다음부터 추춤 추춤해집니다 그래서 하노이 때는 혹시나 회담장에 들어올까봐 그죠 그거 기다린다고 현대건설조 뚜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뚜드려 맞은거 하나 있는데 hlb 생명과 실컷 수익나다가 뚜드려 맞았는데요 그게 이제 가장 크게 두번 뚜드려 맞은거고 나머지는 크게 뚜드려 맞은 것도 없습니다만 건설조 한 번 정도 더 뚜드려 맞은거 같긴 하네 그죠 아 그래서 음 마음 많이 다잡고 제 페이스로 끌고 왔고 지금 잘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30%짜리 뭐 속출하고 있고 20%짜리 나오고 계속 그렇게 좀 해나갈건데 음 그렇게 좀 해나갈건데 조금 더 자율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보고 있는데도 뭐 안 던지고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저처럼 오래 보초서 주는 사람 없을거거든요 진짜입니다 저도 근데 잠깐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상황 나오면 레이아님은 잘 하실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뭡니까 인탑스도 사실 좀 그랬거든요 제가 잠깐 못본사이에 확 더 밀렸거든요 그럼 그 깨질 때 만약에 봤다면 아니면 적어도 제가 리딩할 때 이거 주시해야 된다면 그거 위주로 보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밑으로 확 무너지는 것 같으니 제가 말 안해도 막 던져야 돼 와 대박 아까 거기서 끝내주게 들고 갈 수 있는 용기만 있었으면 완전히 대박인데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을 자제해야 돼요 어떻게 자제하느냐 얍삽하게 먹었을 때 그만둘 겁니다 하하하 그게 진리에요 먹었을 때 그만둘 겁니다 자 이제 승 올린거 이제 그거 하면서 아 혹시나 조목 궁금한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제가 어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제 먹었습 먹을만큼 먹었으니까 하하하 자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Soviet 제발 얘 tubing 트랙 배터리 śm蝿 מצ 들어 휴 empez 오 스무 난 감사합니다. 자 보안사항이 있어서 조금 화면 가렵구요 셀트리언 3지전자 잠깐만요 셀트리언하고 3지전자 3지전자가 호텔실라 호텔실라 3지전자가 되게 나쁘진 않은데 워낙 5지가 흔들리니까 우리는 그냥 가볍게 떨렸거든요 이거 잠깐 제가 정리할거 하나 정리하고 종목상담 할게요 아이고 오늘 또 뭐 기분좋게 또 잠 잘 자겠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되는거 같죠 신자 피노문 많이 흘렸습니다 사실은 3지전자 3지전자 13650원 잠깐만요 아 방송 한번 끊고요 그 다음에 5분만 쉬었다가 물 한잔 마시고 종목상담 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올리고 싶으면 올리십시오 아이고 이거 아닌데 자 여러분들 8승으로 마감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잠시 5분만 쉬었다가 계속해서 종목상담 방송 한번 또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bond 닥터케이였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serk 구어외 cry apoy a 를 암 바닷 엔 닥터케이였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